안녕하세요 용승입니다 오늘 엔진톱 문제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엔진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뭘까 시동이죠 시동이 안걸리거나 시동이 걸렸는데 울컥울컥 하거나 시동이 걸렸는데 이제 스위치를 당기면 시동이 푸드도 꺼진다거나 또는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고속으로 안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엔진톱 같은 경우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구성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기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 필터를 통해서 캐브레이터를 통해서 캐브레이터에서 엔진으로 뿜어 주고 엔진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발생하면 폭발로 인해서 엔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동불량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연료부터 연료, 연료 필터, 캐브레이터, 점화 플러그, 엔진 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직접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상, 중, 하의 기술 난이도를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중, 하 정도의 난이도를 습득하고 있는 정도예요 저는 엄청난 기술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기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지만 그 증상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고 점검해 가면서 아, 이것 때문에 이랬었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주시는 게 제 것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걸리는데 속도가 안 올라가요 시동이 걸리는데 울컥울컥 거려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아,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를 해보세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계를 직접 단계률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진톱은 투사이클 엔진오일과 휘발유 25대1 비율로 섞어서 써요 간혹 50대1 비율로 섞어서 써도 되는 엔진오일이 있어요 그거는 오일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오일 자체가 식물성 오일, 조금 비싼 오일이라면 오일동 자체에 50대1 믹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는 50대1 비율로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투사이클 오일인 건 확실한데 그런데 50대1인지 25대1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25대1 비율로 섞어서 쓰세요 모르면 25대1 알면 50대1 써도 되는데 모르면 25대1 아셨죠 자 그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연료 자체가 오래 보관했던 거라면 작년에 주유소에서 말동에다가 담아서 사왔는데 쓰고 남은 거를 밀봉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계절이 바뀌면서 수분이 유입되거나 휘발유잖아요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으로 휘발유가 날아갈 건 날아가고 찐득찐득한 엑기스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엑기스가 진하게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 연료 자체가 오염이 됐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연료를 확인을 했어요 연료가 좀 오래된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시고 그러고서 새 휘발유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고 연료 필터도 확인하셔야 돼요 엔진컵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가 좀 손뭉치 같이 생긴 연료 필터가 달려 있어요 연료 필터가 그냥 색깔만 갈색인 거는 그냥 뽀송뽀송한데 색깔만 갈색이다 괜찮아요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손뭉치에 물엿처럼 끈적끈적한 것들이 이렇게 덕지 덕지 붙어 있다 그러면 회계하고 새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연료와 연료 필터를 확인을 했어요 그 연료 필터가 이제 캬브레이터까지 올라가는데 뭐가 연결돼요 연료 호스가 연결되죠 호스가 오래되면은 삭아요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이제 뭐 사용시 부주의로 인해서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호스가 중간에서 빵꾸가 났거나 찢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이 쭉쭉 빨려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로 새 버리겠죠 그러면 또 반응성에 문제가 생겨요 이 시동성에 문제가 생겨요 연료 호스도 확인해야 되고 자 연료 호스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똑같아 그러면 점화 플러그만 확인해 보세요 점화 플러그를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시커멓게 막 카본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연료와 오일의 혼합 자체가 이제 오일 비중이 조금 높다 하시면은 카본 찌꺼기가 조금 빨리 생겨요 카본 찌꺼기가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점화 이 불꽃을 튀겨주는 데에 지점을 주기 때문에 불꽃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도 교체 대상 자 여기서 점화 플러그 연료 필터 휘발유 이거는 다 소모품이에요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소모품이에요 점화 플러그도 아무리 멀쩡해도 불꽃이 튀는 게 다 내 눈으로 보여도 오래 사용했다면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점화 플러그는 이렇게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해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이 촉이 닳기 때문에 점점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꽃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일 안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빨리 빨리 교체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래 썼다면 그리고 지금 상태가 긴감인가 하다면 점화 플러그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점화 플러그까지는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 캬브레이터죠 캬브레이터는 요거 요 캬브레이터가 이제 연료 찌꺼기 연료의 찌꺼기로 인해서 이제 연료가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 그래서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시동 불량인 케이스가 가장 흔하죠 가장 많죠 캬브레이터 수리 예초기든 엔진톱이든 캬브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해요 캬브레이터 수리는 이제 깔끔하게 잘 됐다는 가정하에 캬브레이터 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시동 불량에 대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돼요 거의 시동 불량 같은 경우는 한 100대 중에 90대 정도는 이렇게 연료 필터 점화 플러그 캬브레이터까지 손을 봤을 때 거의 100대 중에 90대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캬브레이터는 이제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엔진톱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하이도 있고 이제 아이들링도 있고 속안에 다이어프렘이라는 고무 판막도 있어요 모든 거를 싹 분해를 해서 부품 하나하나 작은 부품 하나하나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다이어프렘은 새 걸로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속안에 판막 고무로 된 부품은 무조건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정확하게 조립을 했을 때가 제대로 된 수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고무 판막 쓸만해 그거 다시 써 그러면 증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새 걸로 바꾸셔야죠 기왕 내가 시간들이고 노력을 해서 기계를 이제 세척 수리를 한다면 속안에 들어가는 다이어프렘도 새 걸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 하이 이 RPM 세팅 잡는 거예요 캬브레터 세팅 잡는 거예요 이제 연료량과 공기량을 이제 조절을 해서 저속, 고속 이 반응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로우, 하이 로우, 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톱을 봤을 때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T, L, H 있어요 T는 아이들링, 공래전속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도 조절 로우는 저속 H, 하이는 고속 L, H 로우, 하이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캬브레이터를 수리를 했다면 무조건 세팅을 다시 맞춰야 돼요 이 엔진톱의 로우, 하이 이거는 세팅값이 있거든요 세팅값이 있는데 이게 전문가 분들 어느 정도 지식 있는 분들 아니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 브랜드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초기값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360도의 반 바퀴 어떤 거는 360도의 4분의 3 바퀴 이렇게 제품마다 초기 세팅값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모델이라도 신품이냐, 그러니까 새 거냐 아니면 한 5년 이상 쓴 제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세팅값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지식 있는 분들 아니면 기계를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수리를 할 때는 이 로우, 하이, 이 다이얼까지도 다 뽑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캬브레이터까지 정확하게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캬브레이터까지 수리를 했는데 그래도 증상이 안 잡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대 중에 90대는 캬브레이터까지 손보면 되는데 나머지 10대는 캬브레이터까지 손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요 그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엔진 블럭이 있어요 엔진 몸체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거 금속으로 된 엔진 몸체 엔진 하부와 엔진 머리 부분 이 실린더거든요 실린더가 볼트 4개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속 안에 가스켓이 들어가고요 밀봉이 돼 있는 거예요 엔진톱 써 보시면 엔진톱이나 예측이나 마찬가지에요 엔진으로 된 기구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엔진이 가동이 되면 진동이 생겨요 진동으로 인해서 오래 쓰다 보면 이 볼트들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러진 않아요 정말 자주 그러진 흔한 증상은 아닌데 볼트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볼트가 풀려버리면 얘가 딱 밀착이 돼 있던 게 볼트가 슬금슬금 진동으로 풀려 그러면 이렇게 틈새가 살짝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게 되면 이 틈새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돼요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엔진 반응성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긴 하되 조금만 속도 내면 푸드득 꺼진다거나 속도가 안 올라간다거나 울컥울컥 거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엔진 블럭이 이렇게 볼트가 꽉 잠겨져 있지 않고 떠 있다 살짝 틈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볼트만 조여서 이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엔진을 분해를 해서 가스캡까지 새 걸로 싹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진과 캬브레이터 이렇게 보시면 엔진과 캬브레이터 이 중간 부분 연결 부분 있죠 연결 부분에도 가스캣이 들어가요 가스캣 많이 들어가죠 가스캣은 부품과 부품 연결 부분에 들어가는게 밀봉작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게 가스캣이에요 가스캣이 오래돼서 노후됐거나 충격을 먹어서 찢어졌거나 이렇게 흠이 생기면 미세한 흠이라든 흠집이 생기면 그 틈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어버려요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세팅값이 완전 달라지는거죠 캬브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연료와 공기를 적당량 아주 정확한 궁합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걸로 엔진에 공급을 해줘요 근데 캬브레이터가 궁합을 맞췄는데 외부에서 공기가 또 들어와 버려 그러면 궁합이 안 맞죠 그래서 엔진 반응성이 달라지는거에요 이렇게 엔진 블럭 이 부분 기밀작용이 정확히 됐는지 그리고 엔진과 캬브레이터 사이에 가스켓 부분에 기밀작용이 제대로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정도까지 하시면 거의 다 접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가스켓 부분은 흔한 증상은 아니에요 흔한 증상은 아닌데 보통 이제 자가 정비 하시는 분들이 나 좀 기재 좀 만질 줄 알아 해서 자가 정비 하시는 분들이 가스켓이 굉장히 사소한 건데 부품이 없어 없으니까 조심해서 떼다가 그대로 이렇게 재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파손이 많이 돼요 그럴 때 흠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요거 떼어낼 때 이제 미세하게 찢어진다든지 떼어냈던 걸 다시 부착을 할 때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켓 부분 그리고 엔진 요 몸체 부분 그 부분에 틈새가 생겨버리면 외부 공기로 인해서 엔진의 반응성이 달라진다 문제가 생긴다 요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요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 부분이 뭐냐면 머플러 배기구죠 엔진에서 사용된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배기구가 왜? 배기구는 이미 이미 끝자락인데 이미 사용된 가스가 나가버리는 끝자락인데 배기구가 왜? 배기구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배기구가 왜 막히냐면 창구에 보관을 하잖아요 창구에 보관을 하시면 거기에 뭐 개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날파리 뭐 거미 이런 벌레들 있죠 벌레들이 이 배기구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알을 까놓은다든지 아니면 이물질을 끌어들여서 그 소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닐 것 같죠? 있어요 기계 수리하다 보면 이 배기구에 벌집 잡혀있는 경우도 있고 거미줄로 꽉 막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배기구가 막혀버리면 엔진 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가스가 나가야되는데 못 나가니까 엔진에서 폭발해서 가스를 밀어줘야돼 그러면 원래대로면 가스를 밀어주고 이게 배기구를 통해서 슉슉슉슉 이렇게 가스가 공기가 같이 빠져나가야돼요 근데 여기가 막혀버렸어 막혀버리면 얘는 가스를 밀어내죠 밀어내는데 얘는 막혀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 가스는 어디로 가? 못나가는거야 못나가면 자동적으로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 연료 혼합기가 혼합기가 이렇게 들어와줘야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얘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막혀버리는거에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제일 뒤에 트럭 밑에 보시면 배기구가 있어요 배기구에 뭐 장갑이나 양말이나 뭐 걸레같은거 똘똘 말아갖고 꽉 막아보세요 막고서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었을 때 얘가 이제 빠지지 않게 꽉 막아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안 꺼지고 계속 켜있나 한번 봐보세요 꽉 막아 놓으면 자동차도 시동이 푸져도 꺼져요 그런 원리에요 배기구가 벌레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해야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증상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아 그거는 뭐를 확인하세요 뭐를 확인하세요 딱딱 정답만 딱딱 찍어주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기계를 보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요렇게 연료가 지나가는 라인대로 순서대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아 다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엔진부터 확인하고 캐브레이터부터 확인하고 이 순서대로 하시지 말고 연료부터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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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점화 플러그 캐브레이터 그 다음에 가스캡 요런 식으로 연료가 들어가는 그 라인 요 순서대로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뭔가 잡힐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상에 많이 저기 질문 주시는 거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날이 계속 돈대 나는 안 땡기는데 액세레이터 안 땡기는데 날이 계속 돈대 자 처음에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웽 하고 돌아서 액세레이터 웅 하고 한번 반응을 딱 줘버리면은 아이들링 유지되면서 톱날이 멈춰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톱날이 멈춰야 되는데 웅 해서 아이들링을 유지하는데도 톱날은 계속 돌아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될까 요 요 클러치 부분을 확인하세요 요 클러치를 보시면 가운데가 클러치 요 겉에가 요 클러치 이제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틈새에 톱바 모래 흙 이런 먼지 찌꺼기가 꽉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를 안하시니까 그래요 이물질이 꽉 막혀있으면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이 커버랑 클러치가 밀착이 되어버려요 이미 이물질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와 이 모니터가 있는데 이 틈새에 이물질이 꽉 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만 움직이지만 이물질이 껴있으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모니터 같이 움직이겠죠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기를 청소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에어컨프레셔로 푹푹 불어가지고 먼지대 같은거 샥 날려 보내주세요 여기는 WD같은 기름칠해서 청소하시지 마세요 기름칠하시면 나중에 슬림 나요 기름칠은 하지 말고 콤프레셔로 청소를 해주세요 청소를 했는데 또 똑같이 날이 계속 돌아 그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 클러치 속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이 늘어난거야 늘어난거 클러치 작품이 뭐냐면요 자 요게 이제 이 클러치 커버라고 보시고 톱날을 돌려주는 톱날이 연결되어 있는 클러치 커버라고 보시고 요게 클러치라고 보세요 지금 요렇게 클러치가 클러치 커버 속 안에 들어있어요 시동을 걸어서 웅웅웅웅웅 시동을 걸어서 그러면 클러치는 돌고 있어요 웅웅웅웅웅 돌고 있어요 근데 액셀터를 당겨서 속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 클러치가 벌어져요 웅웅웅웅웅웅 웅웅 하면은 클러치가 벌어지면서 클러치 커버랑 같이 이렇게 도는거야 이렇게 말을 돌려주는거에요 그런데 자 먼지때 먼지때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돌 수 있어요 먼지때 청소를 했는데도 똑같다 증상이 똑같다 그러면 클러치가 클러치 커버에 닿아있다는 소리잖아요 왜 닿아있을까 요 스프링 조금 전에 보신거 있죠 이 스프링이 늘어난거에요 스프링에는 이제 뭐 정해진 고정 탄성값이 있어요 탄성, 장력 뭐 그런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미 늘어나버려서 제 힘을 발휘를 못하는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속도에도 스프링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작은 속도에도 쉽게 벌어지는거에요 이렇게 클러치에 스프링이 늘어났을때도 아이들링 상태에서 톱날이 회전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겪는 그 문제되는 증상들은 다양한데 결국에는 확인해야되는 점검 방법은 공통이에요 여러가지를 이렇게 많은 부분 많은 부분 많은 부분이라기보다도 모든 부분을 순서대로 확인을 해야된다는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엔진톱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다 치워버리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만 관리하고 사용하는 요령은 쉬운데 기계 수리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기계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고장 증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문제 있을 때 1부터 10까지 다 확인하라는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맞아요 누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확인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중에 원인이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 오늘 엔진톱 고장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뭐 뻔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엔진톱에 대한 설명 고장 증상에 대한 원인 파악하는 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분 좋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